태국의 수도 방콕에 위치한 국제공항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여름만 되면 찾아오는 이곳에 한 외국인 가족이 태국의 공항 경찰들에게 불같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족은 연신 누군가를 손가락으로 지목하고는 자신들이 뭐가 모자라서 그러는 것이냐며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태국 공항 경찰은 무표정으로만 일관하던 중 손짓 발짓을 하며 무언가를 말하게 되고 그것을 들은 외국인 가족은 공항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허무한 표정을 짓고 맙니다. 과연 이곳 태국의 공항에서 외국인 가족은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의 도시국가 중 하나인 모나코에서 태어난 켈리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모나코는 유럽 내에서도 어느 정도 부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국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특이한 나라인데요. 저 또한 태어날 때부터 모나코에서 상류층의 삶을 살아가시던 부모님의 밑에서 외동딸로 태어났고 다른 평범한 친구들과는 꽤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모나코에서 무려 40년 이상을 살아온 저에게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모나코처럼 살기 좋은 부유한 국가는 찾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을 모나코에서 살아가려고 했지만 최근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의 국가이민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모나코를 세계 최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한국으로 시집을 간 친구와의 가족여행 중 겪은 하나의 사건 때문에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며 바뀌고 말았습니다. 모나코에서도 부유한 지역인 남쪽 항구도시에서 태어난 저는 부모님과 있는 시간보다 저를 보호하는 비서분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을 정도로 정말 영화에 나오는 것만 같은 삶을 살았는데요. 너무나 어린 나이였을 때는 그저 이러한 생활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한 것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세상을 깨우쳐나갈수록 저는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남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환경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자만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모나코에 상류층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가 아닌 그저 평범한 기초학교에 입학시키셨고 항상 저에게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자만감에 차지 말라는 말과 함께 학교 근처 평범한 주택의 집을 따로 구해주었을 정도로 이러한 경제적인 교육에서 굉장히 엄격하셨는데요. 하지만 저는 어째서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평범한 친구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인데 왜 이런 학교에 다녀야 되는 거지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점점 무언가 얻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돈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으셨는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절대 집으로 오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저를 그저 평범한 주택단지의 집에서 비서분과 지내게 하셨고 이러한 강압적인 교육 방식은 저를 더 환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나이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의 말씀에만 순응하면서 살아야 했지만 저는 점점 나이를 먹고 세상을 깨우쳐나갈수록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학교에는 저와 친하게 지내던 몇몇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점점 그 친구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은근히 무시하기까지 했죠. 친구들 중 한 명이었던 리아는 저와는 다르게 다른 학교 친구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내며 매우 인기가 많은 학교에 꼭 한 명씩 있는 그런 인기 있는 친구였습니다.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저였지만 이러한 사실을 아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고 저는 오히려 리아보다 인기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그저 그런 학생에 불과했죠. 리아는 저에게 친절히 대해주면서 친하게 지내자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저는 리아의 모든 친절에 화만 내면서 점점 다른 친구들을 이용해 리아를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잘못된 행동인 것을 알지만 그때 당시 저는 계속해서 이러한 평범한 학교에서마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저의 모습에 자괴감에 빠져 있었고 저와 반대되는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고 예쁜 리아의 모습에 알 수 없는 열등감이 생기고 말았던 것이죠. 저는 기초학교를 졸업하기 직전까지 은근슬쩍 리아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리아를 깎아내리려고 했지만 어째서인지 리아는 그것에 전혀 상처를 입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예쁜 말을 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마치 어른이 된 듯한 조언들을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학교를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저에게 용돈도 한 푼 주지 않으셨고 학생이던 저에게 그저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라는 헛소리만 하시기 일쑤였죠. 저는 경제적으로 유복한 나라인 모나코라는 나라와 돈이 많은 부모님의 밑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부모님과 싸우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부모님께서는 아직도 멀었네 멀어서라면서 경호원분을 불러 저를 쫓아내시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제 삶에서 지우고 혼자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기초학교를 졸업하는 즉시 모나코를 떠나 그 어떤 나라에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고 저는 학교를 졸업하는 날만을 기다리게 되었죠. 그런데 학교 졸업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리아가 저와 친구들에게 자신이 부모님과 함께 한국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면서 축하해달라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더군요. 처음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데 제 주위에 있던 친구들은 모두 리아를 부러워했고 그곳에 가면 모나코보다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이 있는 것 아니냐면서 놀라는 눈치들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꽤 부자인 나라 모나코였기에 제 상식으로는 한국이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가라는 생각마저 들었고 저는 리아에게 생긴 열등감의 마음 때문에 한국은 모나코보다 후진국이고 돈도 없는 가난한 나라라는 말과 함께 리아는 지금 후진국의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이라며 무시하게 되었죠. 하지만 리아는 이번에도 웃으면서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말과 함께 자신은 수년 전부터 부모님께서 한국으로의 이민을 시도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놓았다는 말을 하며 자신은 그저 따라가는 것이라고 해주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저보다 뭔가 특별한 삶을 사는 것 같은 리아의 모습에 올분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고 곧 집에 돌아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무언가 제가 태어난 나라인 모나코보다 더 좋은 나라처럼 보였고 심지어 모나코보다 더 현대적이고 웅장한 건물들의 모습에 저는 알 수 없는 열등감이 더욱 심해져만 갔어요. 그리고 약 1개월 뒤 기초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앞둔 어느 날 리아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연락이 되지 않았죠. 종종 소문에 의하면 리아가 한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의 대학교에 다니며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다는 소문까지는 몇 년에 걸쳐들었지만 그 이후의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기초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보험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관련 대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게 되었죠. 리아의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가 20대 초반이었지만 그 후로 약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리아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었고 저는 점점 리아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기억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사이 저는 모나코에 있던 아버지의 회사를 조금씩 물려받을 준비를 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종종 다른 나라들을 여유롭게 경험하며 다양한 시각을 넓혀나가게 되었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그리고 제가 물려받던 일로도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한 30대의 나이에 저는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유럽권의 나라들과 미국은 물론 사업의 비즈니스 때문에 다양한 나라에 방문했던 경험이 있던 저는 어느 날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문득 수십 년 전 한국으로 이민을 간 리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지더군요. 만약 지금 다시 리아를 만난다면 아무리 한국에서 리아가 잘 산다고 해도 콧대를 눌러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생긴 저는 아주 우연한 기회로 다시 리아를 만난다면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꿈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아버지의 회사에 있던 한 직원분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에도 성공할 수 있었죠.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누리게 되고 결혼에도 성공한 저는 그야말로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는 것에 조금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뒤늦은 시기에라도 아들을 출산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아들과 함께 한가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는 저와 모나코의 기초학교에 다니던 시절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연락이었는데 약 한 달 뒤 그때 당시 같은 기초학교에 다니던 반 친구들이 전부 모이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모두 함께 해외로 여행을 가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저보고도 올 수 있냐고 물어보는 전화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기에 많은 친구들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았고 가족이 있었던 저는 가족도 함께 가도 되냐고 물어보았는데 당연히 가족들도 오면 더 좋지라며 제가 꼭 오기를 바라는 눈치더군요. 그러던 중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친구에게 한국에 있는 리아도 오는지 물어보았고 친구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떠났던 리아는 한국으로 이민을 가고 난 즉시 한국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친구들도 모르는 사이의 아들도 출산하게 되었다면서 저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는 놀라운 대답이었죠. 이제는 수년의 세월이 지난 만큼 리아에 대한 모든 열등감이 사라졌던 저는 그저 리아가 보고 싶었고 그날 이후 리아와 함께 약 20년 만에 가족 여행을 가게 될 날을 꿈꾸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녔던 친구들의 계획에 따라 저희는 다 같이 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고 가족이 있는 친구들은 가족들도 함께 오자고 말을 맞춘 뒤 매우 행복한 여행 계획을 꾸려나가고만 있었죠. 저와 함께 모나코에 살고 있던 친구들은 함께 모나코에서 태국으로 이동하기로 했고 같이 태국의 입국 공항에서 모이기로 한 뒤 약속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리아가 매우 궁금했는데 혼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국으로 오겠다던 리아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오기로 했었기 때문에 저는 공항에서 리아의 가족들을 만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윽고 약속된 예정일 날 저는 집에서 제일 좋은 옷과 향수 그리고 명품들을 가족들에게 입히고 태국의 공항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어서까지 열등감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왕이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선진국 모나코를 버리고 한국으로 떠난 리아의 한국 이민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침에 다소 늦은 준비로 길을 나섰던 탓인지 저는 제일 늦게 태국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고 제 남편 또한 땀을 뻘뻘 흘리며 너무 늦게 도착하게 되었다면서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태국의 입국 공항은 저희 가족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말과 함께 태국으로 입국하고 싶다면 제가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많은 나라에 입국했다는 것을 여권을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태국 공항 관계자들은 모나코라는 나라 자체의 여권은 원래 검토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많다는 말과 함께 저보고 수십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 검토 시간 동안 공항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명령조에 대답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한 마음에 눈물이 나오려고 했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몇몇 친구들도 저처럼 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입국자 대기실에서 허망한 표정만 짓고 있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공항 게이트 건너편으로 20년 만에 본 리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알던 리아의 모습에서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리아였고 같이 있던 아들로 보이는 소년의 얼굴은 리아의 어린 시절을 닮아있었기 때문이죠. 리아 또한 투명한 벽 건너편에 제 모습을 발견한 것인지 손을 흔들어 보였는데 어째서인지 저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분명히 제가 태어난 모나코보다 후진국으로 알고 있는데 리아의 가족들은 전부 입국 심사를 통과해야만 대기할 수 있는 장소에서 저를 포함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순간적인 열등감과 분노에 공항 관계자에게 한국에서 온 저 사람도 입국 심사가 통과되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선진국인 모나코에서 온 저와 몇몇 친구들이 왜 입국 심사가 되지 않는 것인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태국의 공항 관계자는 저를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현재의 여권 심사 중 아무런 제도 없이 통과되는 몇 없는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라면서 저보고 모나코와 한국은 가지고 있는 국가적 여권의 힘이 다르다며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저히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고 곧바로 남편을 시켜 휴대폰으로 한국의 여권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실제로 한국의 여권 시스템이나 파워는 제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고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복잡한 입국 심사 없이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리아는 건너편에서 저희 가족과 친구들을 보면서 왜 빨리 들어오지 않냐며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아주 오래 전 리아의 부모님께서 왜 한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죠. 결국 저는 모나코라는 나라에 갇혀 아주 좁은 시각과 경험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과소평가했었던 것이었고 그곳으로 떠난 리아에게 열등감을 느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리아는 문제가 생긴 저와 친구들을 인지했는지 곧바로 자신의 한국인 남편과 함께 공항 직원에게 다가가 무언가 대화를 건네는 것 같았고 곧이어 공항 관계자들은 저희를 몇 번 쳐다보더니 재입국 심사의 우선순위로 배정해주더군요. 그 뒤로도 리아는 계속해서 공항 직원에게 저와 친구들은 오래전부터 알던 선량한 시민이라는 말을 휴대폰 번역기로 보여주기 시작했고 데스크 건너편에 있는 저희에게도 보여주며 안심하라는 말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뒤 저와 친구들은 무사히 태국의 입국 심사 데스크를 통과할 수 있었고 무언가 가족이 만난 것 같은 기쁜 마음으로 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포옹까지 하게 되었죠.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리아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고 저희 남편 또한 리아의 한국인 남편에게 국가적 여권의 차이가 이렇게나 큰지 처음 알았다면서 씁쓸한 표정을 짓는 것이 보였습니다. 태국에서 리아의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저는 리아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미안함의 말들을 쏟아냈고 리아는 저에게 모나코도 분명히 좋은 나라이지만 세계에는 모나코보다 그리고 한국보다 더욱 멋진 나라들도 많다면서 저보고 조만간 한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놀러오라는 말까지 해주더군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보여준 리아의 한국에서의 집은 제가 살고 있던 모나코의 주택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더 좋아 보였습니다. 아파트 형식으로 보이던 리아의 집은 모든 방에 천장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 모나코에서도 부자로 살아온 저에게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결국 태국에서의 우정여행을 끝마치고 약 2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남편 그리고 아들과 함께 한국에 있는 리아의 집으로 뒤늦은 집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모나코라는 좁은 나라에서만 살아온 저에게 한국은 너무 멋진 나라일 것 같아서 벌써 기대가 되네요.